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번 평가는 전국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 실적이 종합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 결과 군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등급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 이행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2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각적인 부패방지 시책 이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패 없는 청렴한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성호에는 주민 누구나 언제든 생필품을 기부할 수 있는 특별한 나눔 곳관이 있습니다. 특히 나눔 곳관의 식품과 생활용품은 푸드뱅크 마켓이라 해서 우리 주변 어려운 소외이웃들에게 전달되며 큰 나눔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지난 2008년 공항동의 첫 문을 연 푸드뱅크 마켓이 등촌 3동의 2호점을 엽니다. 푸드뱅크 마켓은 식품 취급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강서구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 중심의 매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2호점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2호점은 등촌동 687-3번지 210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푸드마켓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각 동 주민센터에 6월과 12월 신청하면 되고 지역 내 취약소외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월 2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2012년 서울시 최초로 이동푸드마켓 전문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련해 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밀폐공간의 공기질 관리는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셔틀버스에 공기정화 환기 시스템 설치를 시작으로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 버스 16대에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을 추진합니다. 강서구의 안심클린 에어버스는 버스 천장에 설치된 공기정화 환기 시스템이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UVC LED와 필터를 통해 살균 정화시켜 코로나19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응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외부 공기 유입 시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특수필터를 사용해 버스 실내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구는 유해 환경에 취약한 영유아 고령층,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를 우선 대상으로 복지관 셔틀버스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 25인승 이상 버스 16대에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는 버스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다중이용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시설에 공기정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안심클린 에어존도 조성하는 등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